리세일? 프리세일?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가격이 똑같다?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프리세일 하고 리세일도? 분산두자?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프리세일이 맞는지 리세일이 맞는지 한번 꼭 조언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세일은 뭐죠? 신규 분양이죠 아직 뒤어지지 않은 것을 사는 거와 리세일은 그야말로 원래 지어졌던 것을 다시 사는 거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리세일이 좋다 프리세일이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죠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적합한 상황이 프리세일일 수도 있고 위세일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실제 이렇게 지금 14년 동안 부동산 하면서 이런 만나본 그런 고객분들 사례를 보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하시고 또 집중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제 경험으로 분양 프리세일은 퍼스트탐 홈바이어들이 많이 이거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재는 몰게지를 내실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많잖아요 퍼스트탐 홈바이어는 아직까지 소득이라든가 이게 좀 충분치 못하는 상황 그런데 렌트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뒤처지면서 렌트만 하다가 한 번에 사야지 이렇게 보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세이브가 됐다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로우 라이즈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완공되는 에서부터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는 15%, 20% 등등 이렇게 디파지트 요구하잖아요 그 정도의 가격을 어떤 금액을 자기가 모을 수 있다 또는 좀 어느 정도 모아져 있다 그런데 인컴은 조금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적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두 번째 상황이 꼭 퍼스트탐 홈바이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자 개념 왜냐하면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한 3년에서 5년 뒤에 시세를 지금 사는 거잖아요 투자면에서는 이게 뭐 지금 현재 시세와 그런 신규 분양 물건이 시세가 비슷하다 이러면 투자할 가치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은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는 더 뜰 확률이 더 높죠 지금 현재 시세는 지금 비슷하다면 다만 현재 시세보다 구축보다 훨씬 더 비싸다 분양가가 그런다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게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물하고 리세일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온다면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투자자들한테도 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또는 자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보면 아까 3년에서 5년 뒤에 완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그때쯤에 대학교 갔겠다 그래서 지금 디파즈를 내가 걸어주고 졸업한 후에 여기 콘도에서 살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하셔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계신 니가 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된 투자 다들 좀 좋은 사례로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아까 투자자들에서 전매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매라는 것은 어사이먼트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막말은 번째 치고 빠진다고 그럴까요 분양권을 사고 완공 전에 그거를 좀 차액을 남기고 이제 팔고 나오는 거를 그것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어사이먼트 전매를 허용하는 개발수도 있고 허용하더라도 비용이 듭니다 보통 한 2, 3% 전매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 판매가에 그런데 이걸 좀 깨알같이 잘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무턱대고 묻지 마시고 투자했다가 제가 낭패를 보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단지인데 전매만을 위해서 사셨다가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컴플리션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셔서 집을 팔아야 되는 투자였는데 자기 집을 그래야 컴플리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봤고요 또는 뭐 손해를 보고까지도 전매라는 것은 차액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게 분양 프리셀에 대한 어떤 위스크이긴 합니다 꼭 3년 또 5년 뒤에 무조건 지금 더 떴다라고 100%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전매만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한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매를 위해서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백업 플랜 컴플리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전매를 위해서 사야지 나는 몰라 나는 플랜 B가 없어 무조건 전매해야지 라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낭패를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도 파악하시고 여러분한테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인 개념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냥 3년에서 5년 후에 보통 업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좀 더 넓혀서 가겠다 또는 반대로 다운 사이즈 자식들이 다 장가 시집 보내니까 좀 줄어야 되는 경우는 미리 3년 5년 후에 자기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분양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또 분양에 대해서 장점이 하나 제가 또 자주 드리지만 신규 분양 비수 현재 법에서는 75만 불 75만 불에서 80만 불까지이긴 한데요 75만 불 이하짜리 신규 분양을 사신 분들은 실제 거주 안에서 1년간 취득세가 면제 빠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취득세는 누구나 내야 되는데요 첫 20만 불의 1% 그 20만 불에 제외한 잔액의 2%가 취득세가 되는데요 이거를 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 그죠? 75만 불 이하로 실제 거주하는 목표로 사는 분들한테 딱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한테는 프리세일이 맞을 수 있다는 거 또 프리세일의 장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리세일 같은 경우는 실제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몰리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러스 마켓일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갑일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말로 막 갑질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집을 내놓고 막 보러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월요일날 6시에 오파를 넣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바이어가 나 지금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안 받아요 오파를 그런 마켓인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워낙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합이 됩니다 멀티폴 오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정말 집어넣어야 될 컨디션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인스펙션 해보고 그죠? 또는 뭐 파이낸싱도 확인해보고 로게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스트라타인 경우는 콘도나 타우나스인 경우는 스트라타 서류도 확인해보고 이래야 그런 조건 만족 시에 내가 계약금 걸겠다라는 일반적인 상황일 땐 그렇지만 멀티폴 오파라고 막 경합이 들어간 경우는 자기가 이 집을 따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하나도 집어넣지 못하고 막말로 묻지마 식으로 사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스크가 있죠 그거에 반해서 프리세일은 법적으로 7일간 생각할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캔슬할 수가 있죠 아까 위세일에 이런 멀티폴 오파 시추에이션은 경합일 때는 캔슬 못하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묻지마시고 그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확고하신다면 그렇게 경쟁력이 오파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7일 동안 그러면 뭘 해보느냐 법적으로 주어진 이유가 꼭 캔슬할 변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계약서가 요거는 또 프리세일의 단점이긴 합니다 이 위세일 이런 구축은 협회에서 만들어낸 계약서가 하나예요 그걸 갖고 다 리얼터들이 사용하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프리세일은 개발사 만들의 변호사들이 직접 다 깨알같이 작성한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지긴 해요 그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리얼터들과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일주일 동안 또 하나가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라고요 여러분 개발사가 그 시한테 행정시한테 이렇게 내가 짓겠다라고 제시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두꺼운 책자인데요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닛 앞에 소화전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환풍구가 생기는지 등등 거기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잘 읽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무 피 없이 그냥 뒷받을 걸었다 하더라도 within 7-day recession period에 그때 캔슬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세일 이런 장점들이 이거에 좀 자기의 현 상황에 부합한다면 프리세일이 맞을 수 있겠죠 다만 그럼 또 리세일의 그런 장점이 뭐냐 또는 프리세일의 단점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시세가 현재 시세보다 현재이 높아요 그러면 진짜 2017년 18년도 그랬지만 그때 좀 분양가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완공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손해보면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재 시세보다 분양가가 현재이 높으면 좀 조심스럽다 여러분한테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좀 한 번 더 더블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몰게지를 아까 말씀드린 4스타 홈바이요 지금 몰게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몰게지를 충분히 낼 수 있어요 특히나 렌트를 하시면서 지금 렌트를 하시고 몰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돼요 인컴이 이제 증빙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현찰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리세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렌트를 계속 3년 5년 더 하면서 분양을 사야지 나는 몰게지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내기는 좀 두려워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몰게지 페이먼트가 냉장에 따지면 한 반 정도는 이자고 반 정도는 원금이잖아요 그걸 진짜 버리는 돈 렌트비는 100% 다 버리잖아요 그거 비교한다면 렌트보다는 이렇게 구축이라도 리세일이라도 지금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한테는 정답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또 이거는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분양 같은 프리세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층콘도 한 3년 2, 3년 뒤에 완공되는 거는 보통 10% 정도로 요구를 하거든요 디파짓이 하이라이즈는 15%, 20%, 심지어 25%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인컴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서 은행에서 25%까지 필요가 없대요 그냥 10%만 심지어 저는 5% 다운하고 사시는 분도 봤습니다 제 고객분들 한에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분양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필요가 없거든 20% 낼 필요가 은행에서 더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는 당연히 구축이 더 낫겠죠 굳이 이렇게 20%까지 내면서 4, 5년도에 완공을 기다리지 필요 없이 그리고 이게 또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신규 분양은 그야말로 안 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 쇼홈이라고 하죠 쇼홈 가보시면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1베드룸짜리 하나, 2베드룸짜리 하나 이게 모든 플랜을 다 만들 수도 없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그래서 그야말로 You're buying a home on a piece of paper 진짜 종이 한 자루에 보시고 그냥 이렇게 지어지겠지 라는 어떤 막말로 상상만으로 사는 게 분양이긴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리세일은 텐저블로 하다고 하죠 실제 만져보고 된 사이즈가 이 정도구나 라고 보시면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양을 한 번도 안 사시는 분들은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뭐야 이거 모델하우스와 완전히 틀린데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모델하우스는 다른 플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 분양은 이 취득세 75만 불 이하는 면제가 되지만 GST 5%가 붙긴 합니다 누구나 내야 돼요 이건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취득세처럼 GST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분양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5%는 내쉬야 되는데 이런 구축 2, 3년 된 거 또 거의 신규 분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GST를 안 내시죠 그래서 다만 취득세는 내쉬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는 안 내지만 취득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어떤 페이먼트 스트럭처는 내쉬야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취득세는 면제에 대한 경우도 있죠 구축 생애 첫 구매 항상 강조드리지만 50만 불 이하일 때는 그렇죠? 근데 참 드물긴 합니다 점점 더 드물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세일의 단점이면서 리세일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컴플리션 데이시 리세일은 구축은 확실하죠 오판 넣을 때부터 셀러랑 바이어랑 동의를 한 그 날짜로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대 측이 계약 불이행이 되죠 breach of contract 그래서 그 컴플리션 데이시 날짜를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데 계약서 넣을 때 정해집니다 그걸 반해서 프리세일은 어떻게 되죠? estimated completion dat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측하는 예상하는 어떤 잔금 치르는 날짜 완공 날짜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게 밀어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게 요도 어떤 계약 조항 중에 하나인데 outside date라고 있어요 분양에서는 그게 보통은 예상되는 컴플리션 데이트부터 1년 뒤까지를 보통 쓰여져 있는 날짜거든요 원래는 2024년 가을이다 outside date는 2025년 가을로 보통 돼 있습니다 그게 거기까지는 개발사가 하겠다라는 조항이긴 한데요 근데 그것도 개발사가 또 노티스를 주면 또 그것조차도 몇 개월 더 미뤄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좀 계속 늘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프리세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은 잔금 및 이산 날짜가 이제 진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를 예측되는 게 3개월 뒤다 또는 2개월 뒤다 이러다가 한 1개월 남겨둬서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실제 업사이즈나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 자기 집을 팔고 진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서 낭패보는 분이 가끔 계세요 뭐냐면 미리 팔았다가 집을 왜냐면 예측되는 그런 estimate completion date를 날짜를 맞춰서 근데 갑자기 이런 개발사도 있죠 2주 전에 겨우 2주 전에 completion 2주 전에 어 미뤄진다 뭐 한 달 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의 노티스를 줍니다 그것도 좀 짧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completion date 장금 및 이산 날짜가 좀 불안하다는 게 프리세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아셔야 이렇게 프리세일과 리세일이 나한테 어떻게 맞는지 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거를 자기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